1. 수요일 오후 3시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파이널 매치 이다경 선수는 롱첩으로서 발 스텝이 굉장히 빠르고 좋은 선수입니다. 지구정과 반격 지금 한 것처럼 노프름 선수는 핀플러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왼손에 타는 백핸드가 굉장히 빠른 것이 주특기라고 합니다. 이다경 선수는 조금 더 상대의 구질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공격 들어가 이다경 선수는 중진으로 보내고 있는 노프름 넘기지 못한 기습적인 서비스 3구 아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든요. 아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이 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 기량을 펼칠 수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공격 수배하면 수배할 때 조금 더 상대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공격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잘 받아내면서 접근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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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5. 5. 5. 6. 7. 8. 8. 9. 10. 9. 10. 10. 10. 아 10대 10일 짧게 보냅니다. 높부름 좌우로 꽂아둡니다. 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아 아 살려냅니다. 제치를 발휘합니다. 서비스 이다경 선제공격 받아주는 높부름 1대0으로 이다경이 앞서는 상황 두번째 게임 미들코스로 죽어봤습니다. 급격한 코스 변화 높부름 다가서는 이다경 공격 길었습니다. 강력과 파고드는 공격 필요합니다. 네 높부름의 서비스 깎였어요. 네 좋겠습니다. 높부름도 더 힘을 낼지 두번째 게임 보헨드 전환 다가서는 이다경 높부름도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. 스텝이 가볍습니다만 작년에도 문보성 감독님이 아 팀의 전력이 또 다변화가 될텐데 연습을 하고 많이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적응도도 높을 것 같아요. 그렇죠 이다경 백핸드로 짧게 보내주고 있습니다. 높부름 이다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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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부름 직선 서비스 오히려 강타 두번 이다경 자세나 발음 굉장히 빠른데요 몸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는 면이 좀 보였거든요 상처 4대4입니다. 자 집사리 공격하지 않고 있는 높부름 한 번씩 지금 높부름 선수도 치고는 있지만 초구부터 지금 약으로 많이 플레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대한테 부담감이 좀 4대6 두 점차 선제공격 서비스 포인트 네 볼에 대해서 적응을 했고요 거기에 성급하지 않아요 포인트를 딸 수 있는게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구전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비선수가 더 유리하거든요 변화 잘 주고 있습니다 러클 마음대로 치기 쉽지 않거든요 러클 공격 이 두 주황 감사합니다.